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전산영어 실무의 마지막 시간으로 인터넷에 관한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어는 이제 인터넷에 관한 용어인데 자, 인터넷.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인터넷은 자, 월드와이드 자, 월드와이드라는 것은 전세계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세계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세계에 있는 네트워크가 가능한 이 컴퓨터들끼리 연결된 연결된 이 시스템. 그래서 연결되어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아셨죠? 자, 그래서 인터넷의 개념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넷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이 알파넷. 자, 알파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를 알파넷이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미국 국방부하고 미국 국방부에 보면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연구기관. 그 뭐 이 군수물품을 연구하고 하는 연구기관과 그 다음에 이 연구한 것을 이제 제공하는 국방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방업체 간의 공유를 위해서 공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였어요. 알파넷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게 이게 이제 사용해 보니까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일반인에게 이제 보급이 되고 보급이 되고 이제 확대가 되면서 확대가 되면서 인터넷의 시초가 됩니다. 알파넷이라고 하는 게. 알겠죠? 자, 그래서 알파넷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의 유래가 되었다 이거죠. 자, 뭐 알파넷으로부터 인터넷의 유래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알파넷이야. 알파넷. 알았어요? 인터넷의 시초가 되는 게 바로 알파넷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이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은 자, 웹브라우저는 의미한다 이거죠. 뭐를 의미를 하냐면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 이거죠.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카인드 오브 유저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용자 프로그램의 한 종류인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쭉 보니까 인터넷에 연결된 웹서버로부터 인터넷에 연결된 웹서버로부터 정보를 제공 인터넷의 웹서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자가 받아볼 수 있는 받아볼 수 있는 사용자 프로그램의 한 종류다 이거예요. 알았죠? 자, 여러분들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 뭐를 실행시키죠?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인터넷을 하려면 뭘 실행시켜요? 뭐 우리 보면 자, 이런 거 이게 바로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구글의 크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뭐 대부분은 이거 아니면 이거 지금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를 실행시켜서 인터넷에 접속하죠?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검색하고 웹서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인터넷에 연결시켜주는 이 프로그램 이거를 우리가 웹브라우저라고 웹브라우저 알았어요? 알겠죠? 자, 이런 거 자,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예전에 이제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많이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우리 많이 쓰고 있는 게 익스플로러잖아요. 이거 그죠? 윈도우 안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만든 크롬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하게 하는데 연결되는데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프로그램들 이런 걸 우리가 웹브라우저라고 하더라. 이거죠. 어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URL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URL 자, URL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유니큐 유일한 주소다. 이거죠. 파일을 위한 어떤 파일이냐? 그러면 인터넷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의 파일의 유일한 주소를 우리가 URL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떤 인터넷 어떤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 이게 하나의 인터넷상의 파일이잖아요. 파일 사이트 파일 화면에 보여지는 요거 하나하나 화면 이게 파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웹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웹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웹페이지 주소 주소 예를 들어서 www.co.kr 여러분들 이렇게 쓰잖아요. 주소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제 이 페이지 하나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주소인데 그 주소를 우리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URL이라고 URL URL 알겠죠? 유일한 주소 파일에 대한 유일한 주소 이거를 URL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DNS라고 하는 게 있죠? DNS 자, DNS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인데 인터넷 서비스인데 자, 도메인 네임을 도메인 네임을 IP IP 아드레스로 변환해 주는 전환해 주는 인터넷 서비스를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주소창에 보면 주소를 입력하죠. 어떤 사이트 페이지로 가기 위해서 주소를 입력하죠. 그 주소를 입력을 할 때 입력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문자로 뭐 CO.KR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문자로 입력을 하는데 이렇게 문자 형태로 된 문자 형태로 된 주소를 도메인이라고 해요. 도메인 네임 그런데 이렇게 입력을 하면 기계는 이거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숫자 형태로 이렇게 숫자 형태 IP 주소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문자 형태 이렇게 숫자 형태 IP 주소 숫자 형태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서비스 이거를 DNS라고 한다. DNS 알았죠? 자 DNS 개념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IPv6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요거는 요거는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버전 여섯 번째 버전인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도 많이 쓰고 있는 거 IPv4라고 하는 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버전은 IPv4에요. 그래서 이 IPv4 같은 경우는 이 8비트씩에서 8비트씩 8비트씩 4부분으로 4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총 32비트로 구성이 돼 있는 게 바로 IPv4에요. 그래서 뭐 251.253.25105.100 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숫자 형태로 8비트씩 4부분으로 해서 숫자 형태로 구성이 된 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게 IPv4에요. 그런데 이 가면 갈수록 컴퓨터라 네트워크 종류가 늘어나고 하면서 이거에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이제 제한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제 넘어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한 후속버전으로 IPv6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있네요. 자 IPv6은 V6은 자 후속버전이다 이거죠. 뭐에? 버전 4의 후속버전이다 이거죠. 후속버전 후속 알았어요? 그래서 버전 4 버전 4 그러면 이제 IPv4인데 요거에 후속버전이 바로 IPv6이다라 이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IPv6 같은 경우는 이제 요와 같이 표현이 되죠. 이렇게 16진수로 해서 16진수로 해서 16비트씩 이 한 부분이 이제 16비트로 되어있죠. 그래서 총 8부분으로 8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총 128비트로 구성이 된다 그랬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IPv6 버전입니다. 6버전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서핑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자 서핑 자 서핑 여러분들 인터넷 하면서 서핑 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서핑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자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자 이거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서 관심 있는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서 인터넷상에서 이 여러 곳으로 플레이스 투 플레이스 여러 곳으로 장소에서 장소로 이동하는 것 뭐를 위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서 그래서 어떤 주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페이지로 페이지로 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서핑이라고 하느냐 서핑 서핑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메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메일 자 우리 뭐 이메일 많이 이용을 하죠 이메일 그래서 이메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교환하는 것이다 이거죠 뭐를 컴퓨터에 저장된 컴퓨터에 저장된 메시지를 메시지를 교환하는 것이더라 이거예요 뭐를 통해서 텔레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이용을 해서 통신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에 저장된 메시지를 교환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메일이라 하죠 그죠? 이메일이라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쭉 읽어보면 넌 텍스트 그러니까 비 텍스트 그러니까 문자가 아닌 것 아닌 파일 또는 그래픽 이미지 뭐 사운드 파일 뭐 이런 것 등을 어테치먼트 첨부해서 첨부해서 보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된 메시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 통신을 이용을 해서 서로 교환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메일이라 하고 이 이메일을 통해서 넌 텍스트라든지 그래픽 이미지 또는 사운드 파일 뭐 이런 기타 등등등의 파일도 첨부해서 보냈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메일이다 이거죠 이메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있네요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어 컴퓨터 바이러스는요 첨부되어서 어 뭐에 첨부되냐면 프로그램이나 파일 어 프로그램이나 파일에 첨부되어서 퍼진대요 어떻게 퍼지냐면 어 하나의 컴퓨터 또는 또는 여러 개 컴퓨터로 이 감염시키면서 감염시키면서 이동하면서 퍼진대요 어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에 있는 어떤 나쁜 악성 바이러스가 파일이나 프로그램에 첨부되어서 다른 컴퓨터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 파일 안에 어떤 파일이 있어 그러면 그 파일 안에 바이러스가 감염된 파일이 있다면 이 파일 안에 숨어 있다가 이 파일이 다른 컴퓨터로 이동이 될 때 같이 옮기면서 이제 퍼지는 거죠 알았어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바이러스라고 한다고요 바이러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이러스의 개념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파이웨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스파이웨어 자 이 스파이웨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자 소프트웨어인데 어떤 소프트웨어냐면 자 컴버듈리 개더라고 하는 거 은밀히 모은대요 은밀히 모아요 은밀히 모은대요 뭐를? 사용자의 유저 인포메 사용자의 정보를 은밀히 모은대요 어? 자 그래서 어 사용자가 사용자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사용자의 정보를 은밀히 모으는 것 은밀히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이거를 스파이웨어라고 해요 스파이웨어 알겠어요? 그래서 은밀히 사용자의 정보를 뽑아내는 뽑아내는 그런 어떤 악성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스파이웨어라고 해요 스파이웨어 스파이웨어 자 그래서 뭐 주로 광고를 목적으로 쓴다라고 됐는데 이 광고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이제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컴퓨터에 잠입을 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은밀히 이 뽑아가는 응? 유출해 나가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스파이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큐리티 보안이죠 보안 자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를 의미를 하는지 쭉 한번 읽어보면 지문을 보시면 자 여기 권한이 없는 권한이 없는 권한이 없는 어떤 사용자도 어떤 사용자도 읽고 읽고 그 다음에 손상을 줄 수 없도록 손상을 줄 수 없도록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 보장하기 위한 보장하기 위한 기술을 우리가 보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컴퓨터가 이렇게 있고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허가하지 않는 응? 허가가 없는 응? 우리가 이제 원하지 않는 불법적인 그러니까 그런 불법적인 어떤 다른 사용자들이 내 컴퓨터에 이렇게 올 수 없도록 읽고 그 다음에 손상을 줄 수 없도록 없도록 이 보장하는 보장하는 기술을 보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보안을 하기 위한 보안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이제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알았어요? 내 컴퓨터에 저장된 어떤 데이터를 허가하지 않는 어떤 다른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보장하는 기술을 보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안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이제 파이어 방화벽 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방화벽 방화벽 그래서 방화벽 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된 시스템이 돼요 설계된 시스템 자 뭐를 위해서 설계된 시스템이냐면 허가되지 않는 허가되지 않는 접근으로부터 이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된 시스템을 얘기를 하더라 자 사설 네트워크 해서요 사설 네트워크 해서 이 허가되지 않는 허가되지 않는 접근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된 시스템을 우리가 파이어 방화벽 이라고 합니다 방화벽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방화벽은 방화벽은 구현할 수가 있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둘 다 둘 다를 이용을 해서 구현할 수가 있더라 이거죠 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조합이 조합이 된 것이 구현이 될 수도 있고 조합으로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컴퓨터가 있으면 하나의 컴퓨터와 외부에 외부에 허가되지 않는 접근으로부터 이 막기 위한 것 이거를 우리가 방화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안을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 라인달이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 기술의 하나의 형태인데 한 종류인데 자 여기가 좀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분해서 좀 봐주시면 되는데 AES 그러니까 AES는 AES라고 하는 것은 이 베이스 온 그러니까 기반으로 한대요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이 라인달이라고 하는 사이퍼 그러니까 라인달이라고 하는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 바로 AES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만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라인달은 라인달 암호화 기술은 AES의 어떤 기초가 되는 기초가 되는 암호화 기술이다 암호화 형태다 기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러면 AES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자 요거는 AES라고 하는 것은 대칭형 우리가 대칭형 암호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암호화 기법 대칭형 그러면 대칭형 암호화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원본 데이터를 쉽게 일반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이 원본을 암호화를 해야 돼요 먼저 암호화해야 암호화해야 이 일반 사람들이나 또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어떤 키가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원본을 원본을 이제 전달을 한다든지 암호화해서 전달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러면 상대방이 이 이 암호화된 상태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호화를 시켜줘야 돼요 복호화 그래야 풀어줘야 복호화한다는 얘기는 이제 원래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호화할 때도 키가 있어야 돼요 열쇠 그러니까 암호화할 때 쓰는 키와 복호화할 때 쓰는 이 키가 서로 같은 거를 우리가 대칭형 암호화 기법 AES 라고 해요 AES 알았죠 그래서 원본을 암호화해서 우리가 이제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복원시켜줘야 한단 말이에요 복호화 그래서 암호화할 때 쓰는 키와 그 다음에 복호화할 때 쓰는 키가 서로 같은 것 이거를 우리가 대칭형 암호화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종류가 AES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AES가 라인달 암호화 기술을 라인달 암호화 기술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게 AES 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이 부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쿠키라고 하는 용어가 있네요 자 이 쿠키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정본데 어떠한 정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그러면 그 웹사이트에 대한 그 정보가 하드디스크 우리의 하드디스크로 저장이 되는데 그런 웹사이트 우리가 방문한 이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쿠키라고 하죠 쿠키 알겠어요 우리가 방문했던 그런 웹사이트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쿠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검색을 하고 하면 그 정보들이 이 쿠키라고 하는 곳에 그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키를 열어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이트 또는 어떤 그 부분을 검색하고 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액티브엑스라고 하는 용어 있네요 자 액티브엑스라고 하는 것은 자 정의한대요 무엇으로 기술의 집합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쭉 읽어보니까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 간에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 간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된 개발된 기술의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 때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웹페이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움직여지는 그림 뭐 이런거 이런거는 플래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플래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만들었던 이 움직이는 그림 이거를 웹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보게 하려면 이 플래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 안에 있어야 한단 말이죠 어 그런데 내 컴퓨터에 설치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사이트 이 플래시로 만든 이 이미지가 있는 이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자동적으로 다운받게 해서 다운받게 해서 우리가 이 설령 이 플래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이 웹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응 그런 기술을 우리가 액티브X라고 하죠 액티브X 자 그래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 간에 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하고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된 기술의 집합 이거를 액티브X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로그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 블로그 아시죠 자 블로그라고 하는 것은 웹로그의 약자다 이거죠 웹로그 웹로그의 약자인데 어 블로그는 웹페이지에요 웹페이지 그러면 이제 어떤 웹페이지냐면 이 개인의 어떤 주제 저널 개인의 어떤 주제 각자 각자 개인의 어떤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접근이 허용된 그런 웹페이지 이거를 우리가 블로그를 합니다 블로그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개인이 알고 있는데요 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대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에 대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각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이렇게 쭉 올려서 타인이 타인이 쉽게 그 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공개되어 있는 이 웹페이지 이거를 우리가 블로그를 하죠 블로그 맞죠 자 그 다음에 RSA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 RSA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무슨 알고리즘이냐면 공개키 공개키 암호화기술 공개키 암호화기술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RS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만든 사람들의 약자를 따서 뭐 RSA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공개키라고 하는 거 공개키 암호화기술 암호화기술의 알고리즘이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공개키라고 하는 게 뭐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원본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전송하기 위해서 타인들이 쉽게 볼 수 없도록 이걸 암호화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암호화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은 쉽게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암호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암호화한 상태에서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이용을 하려면 해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해독 해독 자 그래서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있고 해독할 때 쓰는 키가 있어요 음 자 그런데 암호화할 때 쓰는 이 키는 공개되어 있어요 공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독할 때 쓰는 이 키는 비밀로 되어있는 거 비밀 그래서 이거는 공개되어 있지 않는 거 이거는 꼭 필요한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알려줘서 알려줘서 이 내용을 해독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어 어 그래서 공개 키하고 비밀 키 형태로 구성하는 것 이런 거를 공개 키 암호화 기술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키는 공개되어 있고 어 공개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알면 알려면 알으라 이거죠 공개되어 있고 대신에 대신에 이 내용을 해독할 때 쓰는 키가 있는데 그거를 비공개로 한 거죠 이거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거죠 이걸 알려주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 어 그래서 이거를 비밀로 해서 만든 그래서 이 암호화할 때 쓰는 키는 공개되어 있고 해독할 때 쓰는 키는 비밀로 되어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공개 키 암호화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개 키 암호화 기술의 알고리즘을 RSA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VOD가 있네요 VOD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이걸 VOD라고 하죠 VOD 그래서 VOD라고 하는 것은 허용을 하는데 뭐를 허용하냐면 사용자가 선택을 한대요 사용자가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보고 들을 수 있다 이거죠 보고 들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오는 내용을 사용자가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물론이고 그런 것은 물론이고 비디오나 비디오나 오디오 컨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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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를 하면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선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디오나 오디오 컨텐츠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사용자들이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VOD라고 하더라요 VOD 알겠어요 VOD라고 하는 것은 방송국에서 보내오는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 사용자가 필요할 때 선택을 해서 원하는 비디오나 오디오 컨텐츠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주문형 비디오 VOD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에 관한 용어들을 쭉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인터넷은 이것으로부터 유래되었대요 자 그러면 인터넷의 시초가 뭔지 자 여러분 알파넷이라고 하는 게 인터넷의 시초가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알파넷 1번은 알파넷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자 2번은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어 프로그램의 한 종류다 라고 되어 있네요 사용자 프로그램의 한 종류인데 어 쭉 읽어보니까 웹서버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한 종류 그러니까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인터넷상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음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 익스플로러와 같은 거 이런 거 여기 뭐니 넷스케이프도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나오고 그러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웹브라우저 그랬죠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의 크롬도 있고 그렇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유일한 주소라고 되어 있네요 자 뭐를 하기 위한 유일한 주소냐면 자 인터넷에 이 파일에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주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이트가 됐던 어떤 웹페이지가 됐던 접근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주소 어 웹페이지의 주소 이걸 뭐라 그래요 URL이라고 그렇죠 그죠 3번은 URL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인터넷 서비스인데 어떠한 인터넷 서비스냐면 도메인 네임 자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문자 형태의 주소를 자 IP 주소로 어 숫자 형태의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변환해주는 인터넷 서비스를 뭐라고 하느냐 그죠 이걸 뭐라고 하죠 DNS라고 하죠 DNS 그죠 그래서 4번은 DNS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이제 인터넷에서 어 관심 있는 어떤 주제를 주제를 찾아서 찾아서 여러 곳으로 여러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심 있는 주제를 주제를 찾아서 주제를 찾아서 여러 곳으로 이동하면서 검색해 나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이걸 서핑이라고 하죠 서핑 자 그래서 5번은 서핑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6번은 설계된 시스템인데 뭐를 설계 뭐를 위해서 설계된 시스템이냐면 허가되지 않는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설계된 시스템이다 이거죠 자 사설 네트워크에서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합작으로 해서 합작으로 해서 구성이 되기도 하고 또 조합이 된 것이 구성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허가되지 않는 접근으로부터 이 방지를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가 있으면 외부에 허가되지 않는 어떤 접근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것 이걸 우리가 방화벽이라고 하죠 방화벽 보안의 한 형태로 자 그래서 6번은 파이오워크 방화벽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7번은 인포메이션 정보인데 어떠한 정보냐면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문했던 검색했던 그런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하는 것 이걸 바로 쿠키에 저장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7번은 쿠키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8번은 웹로그의 약자다 이거죠 웹로그의 약자 웹로그의 약자 그러면 뭐예요 블로그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개인이 어떤 주제에 개인의 주제에 따라서 기록해 놓은 것을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페이지를 뭐라고 하느냐 그죠 자 그래서 블로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에 관한 내용과 문제를 쭉 풀어봤고요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산영어에 관한 내용도 쭉 살펴봤는데 자 신기술 동향이나 전산영어 같은 경우는 용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러한 용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전산영어 그 다음에 신기술 동향 이 두 과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공부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어주심으로 해서 눈에 익혀서 문제를 보면 아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고 정작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것은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 이 두 과목은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